오늘은 감기처럼 보였지만 감기가 아닌 병, 특히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유타, 네바다, 오레간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감기처럼 오래 증상이 나는데 이상하다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가 찾아와서 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꽤 오래가는 감기가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풍토병으로 벨리 피버, 학술적인 용어로는 콕시디오마이코시스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리조나에 사시는 분들이 이 땅의 곰팡이균 중에 콕시디오마이코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흙에서 살다가 바람이 불고 하면 공기로 떠가지고 있다가 그걸 우리가 들어마시면 그 곰팡이균이 폐에 침착을 해서 폐렴을 일으키는 그런 병입니다. 폐렴까지 안 가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증상도 없이 낮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감기처럼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심하면 폐렴처럼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보다 더 심하면 두드러기가 나면서 그 곰팡이균이 온몸을 전파가 돼서 뼈에도 침착이 될 수도 있고 신경조직에도 침착이 되면서 심하면 척추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척추를 망가뜨리면 반신마비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가끔은 굉장히 심한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병입니다. 특히 먼지가 많이 있는 동네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리조나 이쪽에 풍토병으로 돼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도 LA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고 LA는 아스팔트가 많으니까 오히려 먼지를 겪을 확률이 조금 더 덜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베이커스필드 정도를 가면은 흙들이 많고 농장 지역이 많다 보니까 흙, 뭐 트랙터들이 가면서 흙을 뒤엎어놓고 거기다 바람까지 부르면 그게 공기에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흡입을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의사분들이나 뭐 동부에서 레지던트를 하신 분들은 이 콕시디오마이커스스, 벨리피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검사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그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도 지금 제가 베이커스필드에서 저를 보러 네 분이 이 병에 걸려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한 분이 계속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머전시를 몇 번을 가고 주치의한테 몇 번을 가서 했는데 폐사진을 찍으니까 폐렴이 나왔어요. 그래서 폐렴 약으로 항생제를 계속 먹었는데도 안 나오니까 저한테 오셔서 이게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체크를 했는데 파스톡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치료를 시작해서 좋아지신 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찾아보니까 베이커스필드에 많잖아요. 그분이 가서 그래서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분들한테 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감기가 걸린 분들이 그거를 체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갑자기 벨리피브가 훨씬 많이 번진 것처럼 한인 분들한테 보이게 된 경우였는데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의사가 검사를 안 하면 질병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검사를 하면 나오면 갑자기 그게 무슨 폭발적으로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기처럼 하고 지나갔는데 그걸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몰랐던 것 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감염네카 신문에 이 벨리피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리조나에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컥시디오마이커스에서 굉장히 많이 받고 환자들을 그리고 그 벨리피버에 대한 교과서를 쓰신 분들이 제 스승님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많이 접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서 좀 검사를 더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도 다른 의사분들보다 좀 더 많이 발견을 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병이다 보니까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바로 이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건 막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가 결국은 굉장히 많이 검사를 이 의사 저 의사 따라 하다가 이머전의 응급실에도 두 번이나 갔는데 왜 이거를 못 찾았는데 이제야 찾냐 이렇게 서운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요. 감기가 걸렸을 때 처음부터 이거 검사를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감기가 걸렸으면 그냥 감기적인 보통 일반적인 치료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낫는다. 그러면 다시 폐사진을 찍어보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 항생제를 줬는데도 안 낫는다. 그러면 이런 질병이지 않을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때 처음부터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 한다고 이거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더 우스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의사를 봤을 때 그 의사가 처방해를 해준 약을 먹고 낫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다시 보거나 다른 의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의 진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의사 한 번 가고 저 의사 한 번 가고 이 의사 한 번 가고 이러면서 또 이쪽 저쪽 다닌다는 거 알리면 좀 그럴까 봐 또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 의사가 똑같은 것만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의사는 자신이 믿고 있는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꾸준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감기 증상이 너무 오래 가거나 폐렴이 됐는데도 항생제에 반응이 없다 하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오레간 아니면 멕시코 측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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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